자 이 돈 가지고 괴기 사고 쌀 팔어 괴기를 썰어 넣어서 육죽어 루그룸 11통만 끼리게 우리가 여러 달 굶조리다 한 통석 덜 먹겄나 넉동 빼기 육놀란 놈들한테 뺑들어 앉아 어른도 한 통 아이도 한 통 한 통석을 먹어 놓으니 식고 찡이 나서 코 끝은 머리여서 세주 후국 내리더 죽 말그리 댕강 댕강 흘러내리며 고자배기 잠을 자는디 그때 흥보 마누라는 잠을 안이자고 흥보를 대하여 여보 영감 잘 먹으니 죄키는 허용하는 이 돈이 어디서 났소 그 돈이 낼 돈일시 우리 골 좌수가 편영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매맞기로 허고 가준 돈이니 천균위설 해야지 만약 이런 말이 밖에 난다 하면 재치 있는 놈이 발등거리를 헐터이니 부디 말 내지 마소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고곤 생각하니 중원가장 몇 푼 팔아먹고 산다는 말이 천지 가득 고고가니 벙벙 오여 떳다가 죽고 꼭 벙벙알아ral 일어used 벙벙어들 시 순간 아이쿠 영감 아이쿠 영감 아이쿠 영감 불쌍은 영감 목가리다 찬물세 부루 무릎지니요 지불여 무명이 줘라 하나님이 무너져도 소설할 공기 질러 흐르벌이니 지발도 뿌리 못가리다 빈 영영문 곤장 한계를 바꾸고 있는 종식골빅이 든다 비다른가 지발도 뿐 가지마오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기로 끝나오 아침밥을 지어먹고 기념지를 떠나간다 허이허이 주골날 간며 진시자탄 구분한 마리 아이고 아이고 내 신지야 어떤 사람 팔자요 하구 대광시로 높은 집이여 누가 사로 잘 사는디 나는 무시한 팔자로서 내 신지야 내 신지야 내 신지야 바이러스 나이 그녀 가사